네 안녕하세요 대구 캠핑리버 입니다. 오늘 EV9 린드메이드 밀착형 로프박스 올려보겠습니다. 고객님 말씀으로는 대구 1호 차량 이라고 하구요. 이 색깔 차량. 1호 차량이 아니라 색깔이 정말 고급스러워요. 그리고 린드메이드는 저희가 설명을 많이 드리는데 차량 색상과 동일한 컬러로 도색을 해서 나온 제품입니다.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립니다. 1주일 정도 그래서 1주일 전에 예약하시고 오시면 됩니다. 신차 계약하실 때 캠핑리버에 같이 예약하시는게 좋습니다. 1주일 린드메이드 로고 있고 이건 하이탑 제품이에요. 그래서 일반형보다 조금 더 많이 들어갑니다. 뒤쪽에 있는 쇼바 샤크가 이렇게 안전하게 되어있습니다. 끈 있고 매트리스 있고요. EV9은 중요한 사항이 있어요. EV9이 플러시 레일 형과 루프랙 형 두가지가 나옵니다. 그래서 주문하실 때 반드시 차는 이런 기차 레일처럼 생긴 플러시 레일이 있다고 반드시 말씀해 주셔야 되고 아니면 루프랙인 경우에 루프랙입니다. 잘 모르실 때는 사진을 저희 캠핑리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. 그럼 거기에 주문하실 때 맞게 저희가 제작해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. 플러시 레일이기 때문에 이런 집게 형태로 이렇게 잡아주는 형태예요. 그래서 여기 잡아주고 위에서 고정해 주는 그런 방식입니다. 자 이건 손잡이고요. 뚜껑을 닫을 때는 이렇게 해서 닫아주시고 여기 부분 그리고 뒤쪽에 양쪽 두 개의 경첩이 있습니다. 눌러주시고 돌려주시면 됩니다. 얘가 지금 약간 9시 방향이나 10시 방향인데요. 뒤쪽 부분이나 앞쪽 부분을 한 번 눌러주시면 정확히 9시 방향으로 됩니다. 그리고 빼주시면 잠김이라서 주행하시면 되고요. 이 펄 느낌이 잘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나왔습니다. 날렵하고요. 앞쪽에 보이는 이 부분은 일종의 윈드가드예요. 그래서 앞쪽에 이게 없다고 하면 이 틈으로 바로 물이 들어갈 수 있는데 물이 안 들어가게 위로 날리는 그런 효과입니다. 효과가 있습니다. 뒤쪽에는 이렇게 디자인이 투톤으로 들어가 있어요. EV9 린드메이드 밀착형 로프박스입니다. 네. 이만한 SUV 착용에는 린드메이드에서 다 나오니까요. 자세한 내용은 대구 캠핑 리고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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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